또 저희 작가님과 예전에 한 작품을 같이 했었어요. 구가에서 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대본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은 어떻게 김사부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한석규 선배님이 하시기로 하셨다. 그래서 아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. 그리고 참대 여배인은 누구냐. 진짜로 서현진 씨다.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. 또 전작에서 유인식 감독님과 제 친한 친구 손우준이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도 이 제작진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. 아 그럼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